반갑습니다 역학전문가 팔봉쌤입니다 2023년 개면연에 귀인이 나타나는 일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청간에는 식간이 있죠 가벌, 병, 정, 무, 기, 경, 신, 임계 이렇게 식간에서 6개씩 나누어서 60갑자가 되겠죠 그러면 임수, 개수는 뭡니까? 바로 10분의 2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12가 되겠죠 그래서 임수일관 6개, 개수일관 6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민, 임진, 이모, 임신, 임술, 임자일이 되겠고요 개는 개묘, 개사, 개미, 개유, 개, 개축일이 이렇게 해서 음은 음으로 양은 양으로 짝지어져서 6개, 6개로 이렇게 나누어지겠죠 이분들이 바로 귀인이 나타나는 내년은 개면연이죠 임수에서는 바로 급제가 되겠죠 또 개수에서는 같은 개수니까 비견이 나타나서 내가 힘없고 약하고 그동안 좀 힘들었던 사람들 남의 인덕이 없었던 사람들 내 거를 뺏어 먹었던 사람들 또 힘들게 배고픔, 경제적으로 내전은 또 뭡니까? 자영업으로 힘들었던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도움이 생기는 바로 멘토가 나타나고 귀인이 나타나고 생각지도 못한 위인들이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내 동성도 되고 또 뭡니까? 또 여친이나 남친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나에게 나타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귀인이라고 하죠 바로 귀할 기자, 귀한 사람이 나타나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임수와 개수는 이게 지나면은 또 한참 있어야 임수와 개수가 오겠죠 그래서 바로 이때는 이때다 그죠? 바로 귀인이 나타나는 그런 운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이민날 태어났던 임진애, 이모, 임신, 임술, 임자일에 태어났던 어느 날 태어났던 봄하고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래도 임수들은 대부분 신약사주들이겠죠 신약사주들은 내내 뭡니까? 개면이 오면서 개수는 본인에게 급제가 되면서 급제는 남자가 되면 여자가 되고 여자는 남자가 되겠죠 또한 뭡니까? 급제라는 것은 내 가까운 비견보다는 친인적보다는 생각지도 못한 어떤 지인들 그죠? 또 생각지도 못한 친구가 생겨서 나를 갑자기 구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돈을 빌려 쓸 수도 있고요 나의 보태목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좋은 안내 길잡이가 될 수도 있고 나에게 좋은 뭡니까? 아이디어를 줄 수도 있는 거죠 시대는 바로 정보화 시대라 정보 하나 잘 줘서 내가 또 살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급제가 나타나는 그런 운세가 돼서 여름, 그러니까 여름은 뭡니까? 음력 4, 5, 6월이죠 봄생은 음력 1, 2, 3월을 봄생이라 합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귀인을 만나게 되는 그런 운세가 되겠죠 또 개수일간은 뭡니까? 개묘이든 개사든 개미든 개유든 개혜든 개축이든 어느 날에 태어났든 간에 봄이나 여름 음력 1, 2, 3월, 음력 4, 5, 6월에 태어난 분들은 신약사주가 되겠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개수는 본인에게는 비견이 되겠죠 비견이란 것은 나의 동질감, 비슷한 사람, 주변 사람 친인척도 되겠고 부모 형제도 되겠고 또 친구도 되겠고 나의 멘토들 지인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바로 비견의 그런 해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특히 신약사주들이 내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가을생, 겨울생들은 많은 임수와 개수가 들어서 많은 뜻하지 않은 친구나 또 산악회나 어떤 동모회, 동호회 여러 가지 이렇게 자전거를 같이 탄다든가 이렇게 친구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운이 되겠죠 그래서 내 앞길을 개묘녀는 뭡니까? 나의 비견, 급제가 나타나서 내 앞길을 열어주는 거죠 묘는 나에게서는 뭡니까? 이 묘는 바로 상관이 되고 식신이 된다는 것은 내 주변 사람이 나와서 비견이든 급제든 나의 길을 안내해주는 그런 길잡이들이죠 그럼 몸이 아픈 사람이 자전거를 같이 타보자 허리 아픈 사람은 산행을 같이 가보자 이러한 어떤 사람들이, 선행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길잡이를 해소서 내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도 귀인이 아닐까요? 집에서 맹 이렇게 뒹굴고 있었는데 실제로 나의 길집에 대해서 자전거를 타보니까 너무나 좋아지고 관절도 좋아지고 허리도 좋아지고 살도 빠지고 이렇게 나의 좋은 어떤 길잡이가 되어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뭐 하자, 뭐 하자, 뭐 하자 해서 내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뭐 일확천금을 하자 해서 코인을 하자든가 그죠, 뭐 일확천금을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다단계를 하자든가 여러 가지 그런 유혹도 있겠지만 나를 좋은 길로 안내시게 해주고 좋은 친구를 소개시게 해주는 이런 또, 그죠, 이 채널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정말 뭡니까? 별로 실용성 없는 채널도 많죠 또 보면은 근거 없는 채널도 많고요 그죠, 정말 또 본인이 하지 않고 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채널도 실제로 많다고 봅니다 그죠, 그런 것을 잘 이렇게 해서 찾아서 또 소개를 시켜주고 그죠 아, 이 사람 영상 들어봐라 또 이 사람이 참 대울 거 있더라 또 복사를 해서 같이 날려주고 공유를 시키는 것도 우리가 지혜를 주는 그런 길잡이가 되겠죠 우리가 단톡으로 공유를 이렇게 날려두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떤 사람에게 눈을 이렇게 떠주게 만들고 나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나의 뭡니까? 이 내리를 밝게 해주는 것도 귀인이 아닐까 꼭 돈을,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도 우리가 인생에서는 귀인이라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임수나 개수 태어난 사람들이 봄,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이 특히 몸이 아프고 그동안 좌절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사람이 사람을 한 사람 잘 만나서 그죠?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또한 뭡니까? 건강해질 수도 있고 그죠? 아주 행복해질 수도 있고 또 사람이 사람을 잘 만나서 힘들어지는 인생도 많겠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치노라라, 가려 만내라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 임수, 개수로 태어난 분들은 좋은 귀인이 나타나서 훌륭한 인생을 다시 한번 살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그런 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개명년에 임수일관, 개수일관들이 큰 복을 지닙고요 큰 귀인을 만나서 다시 한번 일치월장 크게 올라서는 그런 한 해가 되고 또 부유, 모두가 부유하고 또한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 만나서 또 재혼이나 초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또한 뭡니까? 임수, 개수면서 양띠, 토끼띠, 범띠, 개띠, 그죠? 또 이런 분들 뭡니까? 용띠 이런 분들 특히 내년에 개수로 태어난 분들이 뱀띠를 만나게 되면 바로 귀인이 되는 거죠 천을 귀인이 돼서 이 개수들은 내년에 뱀띠를 만나면 엄청나게 좋다는 것도 점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띠를 보시고 무슨 띠를 또 이렇게 가졌느냐 이걸 보시고 사람을 사귀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되고요 또한 어느 계절에 태어났느냐 내가 봄에 태어났으면 가을생을 만나시고 가을에 태어났으면 봄생을 만나시고 여름에 태어났으면 겨울생을 만나시고 겨울에 태어났으면 여름생을 만나보세요 내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내 인생은 사람은 2%가 부족하다 하죠 우리 인체에도 그런 인생에도 2%가 부족한 거예요 그 2%를 채워주면서 그 사람은 나에게 멘토가 되고 귀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2%라는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가 어제 2도가 낮아도 춥고 2도가 높아도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그 2% 차이는 굉장히 크다 이래서 내는 좋은 멘토와 좋은 기인을 만나서 또한 천을 귀인도 있으니까 개수로 태어난 분들은 BMT라고 태어난 분들은 무슨 BMT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개수로 태어났다는 것은 개묘일주, 개사일주, 개미일주, 개유일주, 개혜일주, 개축일주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반대 계절을 만나시고 또 개수로 내내 BMT를 만나면 전을 귀인이 된다 이런 말씀을 올리면서 이만 영상 줄일까 합니다 지금까지 팔봉쌤 TV라 씁니다 장시간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